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융합총장 5학부 신성훈입니다. 저는 수학 중간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미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로 삼각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함수란, 정의역의 원소마다 공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즉, 두 변수 x와 y에 대하여 x값이 정해질 때 따라 y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가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정의역인데요. 정의역은 주어진 함수에 대해 그 함수가 정의되는 오직수의 집합을 말합니다. 집합 x에 대해 집합 y로의 함수 f에 대하여 x를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역인데요. 공역은 집합 x의 임의 원소 x에 대응하는 집합 y의 원소 y를 나타내는 함수, y는 fx, fx에서 집합 y를 부르는 말입니다. 치역, 이것이 치역인데요. 치역은 함수가 취하는 각 전체의 집합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다음은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최대, 최소 값의 정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함수 fx가 해구간 a와 b에서 연속이면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가집니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x의 왼쪽에서는 증가, 오른쪽에서는 감소하면 fx는 x에 대해서 극대가 되고 b에서는 왼쪽에서 감소, 오른쪽에서 증가하면 이 부분은 극속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xy에 대한 방정식 fx는 0,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합니다. 다음은 삼각 함수를 이용한 바이오 리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바이오 리듬은 주기별로, 사인, 코사인, 곡선은 이눕니다. 보통 신체 리듬은 23일, 감정 리듬은 28일, 지성을 33일 주기로 반복됩니다. 바이오 리듬은 삼각 함수의 일종인 사인 곡선으로 이룩되어 있지만 세 가지 리듬이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약간 다릅니다. 사인 곡선이 가로축에 있으면 상태가 양호하고, 아래에 있으면 신체된 식입니다. 사인 곡선이 가로축과 만나는 때를 위험율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분에서 접선의 기울기란 무엇인가? 일단은 미분이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미분은 어떤 함수의... 함수의 미분이란 그것의 도함수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미분 공식을 이용하면 다항 함수, 유리 함수, 지수 함수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 그 도함수를 어렵지 않게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 맞지? 다음 미분 공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를 미분하면 그대로 EX가 되고요. EX를 미분하면 EXLNA. 그리고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 로그 A의 X를 미분하면 XLNA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부코사인이고요.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큰트 제곱 X, 시큰트 X를 미분하면 시큰트 X 곱하기 탄젠트 X. 코시큰트를 미분하면 코시큰트 곱하기 코탄젠트.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큰트 제곱 2입니다. 자, 변곡정의란 구부러짐이 변화하는 점을 말합니다. 곡선은 위로 블록 아니면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은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계속 줄어들다가 0이 되는 점이 꼭지점이 됩니다. 아래로 블록은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커지다가 0이 되는 점이 꼭지점입니다. 다음은 미분기법의 곡 함수의 규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y는 x 곱하기 sinx를 미분하면 일단 첫번째 x를 먼저 미분하고 뒤에꺼는 그대로 sinx 더하기 앞에꺼 그대로 놔두고 뒤에꺼 미분 cosx가 됩니다. 그리고 y는 t 제곱 곱하기 2t를 미분하면 t 제곱을 먼저 미분 그 다음에 뒤에꺼를 그대로 놔두고 플러스 앞에꺼 그대로 놔두고 뒤에꺼 미분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삼각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삼각함수 중에서 싸인 그래프는 세타가 0일 때 싸인 세타도 0으로 나타납니다. 90도일 때 싸인 세타는 1로 나타나고 싸인 세타가 y에 잡혀와 같습니다. 그리고 싸인 그래프는 이 파일을 주기로 반복됩니다. 싸인은 직각삼각형의 변이비로서 정의하기도 하고 잡법형면 위에 원해서 얻어지는 선분의 길이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대한 이각에 대한 싸인 빗변의 길이에 대한 주어진 각의 대변의 길이를 바로 정의합니다. 다음 코싸인 세타는 세타가 0일 때 코싸인 세타는 1입니다. 그리고 코싸인 그래프는 이 파일을 주기로 싸인 그래프와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탄젠트 그래프는 세타가 0일 때 탄젠트 세타도 0이 됩니다. 탄젠트 90도는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사인 탄젠트 코싸인 사인 A 플러스 B는 아 알파 플러스 B는 사인 곱하기 코싸인 코싸인 곱하기 싸인 로 나타냅니다. 이것도 이거와 동일하게 공식을 쓰면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